일 수 있죠? 네! 오늘 시청 잘 하시고 목소리 터질도록 응원하시고 오늘 저녁에 땡스기빙 저녁 잘 하시기를 바라고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애틀맘입니다. 땡스기빙에 너무너무 좋은 아침 행사를 맞이했어요. 한인회에서 다같이 모여서 월드컵 축구 응원을 했습니다.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한인회관이 꽉 차도록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. 무료 커피도 주시고 도넛도 주시고 땅콩도 주시고 또 예쁜 응원 티셔츠도 나눠주셨습니다. 쉬는 시간에는 선물까지 추첨해 주셨어요. 오미자차에 또 600불 넘는 비대, 마지막 날은 TV까지 주신다고 합니다. 민주! 정민주님! 네! 학습을 다합니다! 정인욱! 나 다해! 왜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이리 와요. 세상에 와요. 월드컵? 누구 월드컵? 코리아 vs. 어저어. 누구를 원하실까요? 코리아. 에이! 대한민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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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봐. 대한민국! 우와! 오케이! 우리 최종원 대표님 어디 계세요? 600불짜리, 600불짜리. 네, 이리 와. 우리 잠깐 오세요. 와! 오! 1번째는 뭔가 참조적으로 갖고 나올 수 있는 알로스의 감독이에요. 제가 볼 땐 이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대한민국! 대한민국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. 꼴이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, 아,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함께 응원하는 재미 너무너무 좋았어요. 한인회관 다음 일정도 꼭 체크하시고 방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틀란타에서 이틀맘이었습니다. 도움말. 도움말. 전원은 제2,CCI, 제2,CCI, 제2,CCI,